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후천운 중 최고의 후천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후천적인 성품을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선천운과 맞도록 만들어지게 되면 최고의 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껏 이것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절대 힘들게 불행하게 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화해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네.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결혼하셔서 같이 사십니까, 남편분하고? 아니요. 그렇죠? 네. 저는 이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단지 이때 처음 전화로 통화를 한 것 뿐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기운에 자신의 이름을 결합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분 말고도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제게 자신의 이름이 어떤가에 관해서 물어보십니다. 네. 그때마다 제가 무엇인가를 묻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후천훈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죠. 네. 부모님이 과거에 만들어주신 것이라 내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 현대에는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대로 된 학자나 성명가를 만나서 자신이 타고난 기운에 잘 맞도록 만들면 아주 좋을 것이나 사실 이건 역시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이름 짓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말을 하고 또 자기만의 비법인 양 함부로 이름들을 짓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으실 바야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불리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부르고 불리시면 절대 이름으로 인한 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절대 휴대폰에 나쁜 이름을 저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명칭이며 이는 불려지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일정 부분 부르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특히 이렇게 저장된 명칭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여러분의 남편 또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명칭을 보시고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당장 바꾸시도록 하세요. 네. 이 명칭은 여러분이 계속 보시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무의식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의 집사람의 휴대폰 속에는 저의 명칭이 행복한 부자된 아빠라고 저장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정말 가난하던 제가 이젠 정말 큰 부자가 되었으며 또 아주 행복합니다. 물론 저의 휴대폰 속에는 저의 집사람이 삶의 의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여 저는 이상하게 집사람이 기뻐하는 것 또 즐거워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은 뭐든 다 해주고 싶어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칭의 힘이고 명칭의 힘이에요. 네. 이것은 여러분의 뇌 즉 무의식에 계속 저장이 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휴대폰 속에 배우자의 명칭이 불쾌하게 저장이 된 사람 또 사랑스럽지 않은 이름으로 저장이 된 사람 또 불행한 언어로 저장이 된 사람은 절대 그 어떤 행복이나 번영도 얻을 수가 없으며 이런 가정에는 절대 번영이 오지 않고 또 행복 역시 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부르고 불리십시오. 여러분 성명하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부모의 균형을 보아서 그것에 맞춰서 지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가정에 결합된 자녀가 불화가 없이 행복하게 자기의 명을 다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네. 뭔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찜찜하거나 유쾌하지 않은 기분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 대신 자녀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자녀의 이름을 대신 쓰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단지 가족 간에 그리고 지인이나 친구분들 간에는 특별한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름이 불리는 경우가 거의 한정적일 거예요. 네. 가족이나 친구분들 정도만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 친구분들 중에도 몇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이름이 촌스럽거나 어감상 좋지 못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부부간에는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불리게 되면 절대 이름으로 인한 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부부간에 자녀의 이름으로 불리는 가정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가정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이 방법을 쓰실 때 거의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자녀의 이름이 아주 싫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경우만 피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 예명을 만들어서 불리세요. 여러분 불리는 소리는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여 이름은 잘 지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장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며 또 성명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것이라서 참 어쩔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의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름은 무조건 여러분과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은 여러분의 기운을 빼는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여 뭔가 불편하거나 또 뭔가 불쾌하다면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이고 그 이름이 들을 때마다 불편함이 없고 무난하다면 보통 이상의 이름이며 또 그 이름이 기분이 좋고 유쾌하다면 그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쉽게 바꾸기도 난처한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예명을 사용하세요. 호적을 바꾸지 마시고 정식 개명 절차를 밟지 마시고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만 예명을 알리시고 이 예명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거의 다 예명을 쓰잖아요. 네. 이렇게 예명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먼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많은 이름들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예명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명 이렇게 하시면 절대 여러분은 이름으로 인한 해는 얻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이라 자신에게 맞고 자신에게 좋은 것은 왠지 정의하고 끌리게 마련이에요. 물론 이것은 과거 우리 조상님들도 늘 사용을 하셨던 방법입니다. 네. 선비들치고 호가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명이 바로 호예요. 물론 뜻이나 절차 이런 것은 크게 다르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호를 하나 가지신다고 생각하시고 예명을 하나 만드셔서 불려보세요. 분명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며 절대 이름으로 인한 해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네. 네번째로 여러분 행복한 언어로 예명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예명을 만드실 때 또 불리는 이름을 만드실 때 그리고 가족 간에 지인 간에 불리는 호칭을 만드실 때 항상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언어 그리고 다정한 언어 산뜻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가족 간에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주게 되면 가장 무난하고 절대 이름으로 인한 해는 얻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름으로 인한 득을 얻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기분 좋은 언어를 생각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기분 좋은 언어 한자 두자로 새로운 호를 한번 만들어보시고 이것으로 가족들에게 불려보세요. 네. 집에서 불리는 이름이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정말 많이 불리기에 그러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다정하게 부르세요. 여러분 이름은 무조건 정감있게 다정하게 불러주십시오. 절대 소리 지르거나 무뚝뚝하게 의미 없이 부르지 마십시오. 네. 이런 불리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최악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불행해졌으면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꼭 그렇게 부르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이름으로 인해 번영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항공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